원하는 대로 구했는데 왜 이뤄지지 않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래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자, 무엇이든지 원한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이라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좋아한다는 것이죠 실제로요 저는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금식기도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유한복음 15장 7절 말씀만 붙들고 계속 반복을 해요 우리 다이모사님께서는 아시죠? 아시죠? 이걸 계속 하셨다고 하잖아요 할머니께서 저는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한대로 구하라 그런 모습을 랩하는 줄 알았어요 권사님께서 계속 웃조리는 거예요 계속 이것만 한 시간 내동 저 그런 분도 봤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만 붙들고 무려 100일 작전기도 하신 분도 봤어요 이 말씀만 계속 랩처럼 웃조리면서 또 우리는 질병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재정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기도 합니다 승진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결혼 문제, 취직, 자녀들의 입시, 취업 문제를 놓고 이 말씀을 붙든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마치 지원 사격이라도 하듯이 히브리서 11장 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제가 앞서 열거했던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간절한 바램들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믿게 되면 실상화된다고 믿는다는 거죠 보이지 않던 것들이 현실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현실에 증거가 되어진다고 믿는 겁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우리는 적용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만약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라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저는 그런 것들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목사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목사입니다 왜? 그것이 진리니까 그 진리를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저는 구원받지 못한 목사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손양원 목사님 어떨까요? 뻘찌만 하다가 죽으신 분이에요 그냥 쓸데없는 희생과 사랑을 전하고 지옥에 간 목사가 된다는 것이죠 또 볼까요? 로마의 압재를 몰아내고 한 자리씩 차지해 영광을 누려보겠다고 꿈꾼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꿈을 이루었나요? 아니죠 이들은요 하나같이 전부 다 좁고 협착한 길을 자처해서 나섰습니다 그리고 전도했습니다 성교했습니다 성교하다가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목숨까지도 잃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 서두에 열거한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진리라면 이들 역시 실패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볼까요? 우리는 무병장수를 꿈꿉니다 이것이 크나큰 복이라 여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진리라면 이것이 참이라면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왜? 예수님은 청년 나이 33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부귀 영화가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이것이 참 진리라면요 역시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오 주님 무병장수도요? 부귀 영화도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 정말로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씨름하며 기도해왔습니다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그러나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죠 내 뜻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열심히 새벽예배 나오고 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교 가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에게서는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송합니다 주님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면서요 38년을 구했습니다 이루어 주신다면서요 그걸 받을 때까지 50평생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거짓말 하신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 아닙니다 안 헷갈리시죠? 다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세요 주님 내 말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죄인입니다 죄죽사신령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은 무엇을 바라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아담의 죄를 물려받았기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진리예요 그것이 우리의 언어예요 우리는 이런 존재로 태어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장해왔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 안에 거하세요 당신 내 말이 당신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며 이루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우리의 괴물같은 신앙이에요 우리의 괴물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을 구했을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능하다면서 김완성 목사를 정죄해요 그래서 능력있는 누구를 예를 들어볼까요? 능력있는 제 후임 우리 이진우 목사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둘째 고리타분한 구원이나 사랑 설교 말고 내 속을 시원하게 긁어줄 내 소원을 이루어줄 그러한 연관된 설교를 찾아 듣게 됩니다 세 번째 유형 목사도 정죄하지 않아요 설교도 골고루 듣습니다 그리고 잘 인내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힘들어요 딱 보니까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계속 버팁니다 그런데요 속은요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썩어 문드러진 것을 그대로 방치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자리가 바글바글 되면서 똥파리가 날라들면서 이제는 내 생각이 썩으면서 악취가 나기 시작하면서 내 영이 상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누구보다 무서운 괴물이 되고 맙니다 실제로 세 번째 유형은 제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무엇을 바라는 겁니까 도대체 여기에 기록된 바라는 것들이라고 써있는데 바라는 것들 바라는 것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체와래요 도대체 그 바라는 게 뭡니까 바라는 것 믿음은 내가 욕망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창세기부터 개시로까지 정확하게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뻔해하고 고리타분해하고 듣기 싫어하는 뻔한 단어 구원입니다 죄송하지만요 뻔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오직 구원입니다 우리에겐 시시걸렁하고 뻔하고 별로 관심 없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의 뜻은 오직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좋든 싫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의 주제는 오직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제가 바꿔볼게요 믿음은 구원을 위한 실상이요 아멘 이게 정확한 뜻이에요 믿으면 구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실체화가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되어져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으면 내가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준다는 스토리가 담겨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죄인을 잘 들어보세요 내 김완성 중심으로 살아가는 죄인을 하나님 중심의 구원으로 이끄는 과정 다시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죄인을 하나님 중심의 구원으로 이끄는 과정 이것이 바이블 성경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 멀리 가 있어요 착각한다는 겁니다 크나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내 힘이 부족해서 할 수 없는 것들 이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낼 수 있게 되는 능력 이것이 믿음이오 신앙이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헷갈리세요?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내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내 힘이 부족해서 할 수 없는 것들 이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낼 수 있게 되는 능력 우리는 이것이 믿음이래요 우리는 이것이 신앙이래요 착각입니다 오류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큰 오류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부모 말씀을 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인기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이 말씀을 좋아할 사람 거의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달콤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전제가 무엇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자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아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가는 자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자는 자기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길을 걷는 자는 세상의 길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 16절에 뭐라고 기록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야 세상으로부터 온 거야 마귀로부터 온 거야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세상 이 세상 그 정욕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들 다 지나가 없어질 거야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 다시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제가 예을을 한 거예요 제가 그 찬양 뭐였죠? 찬양팀?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설교하기 전 찬양이 뭐였죠? 할렐루야 먼저 그 할렐루야를 하도 많이 불러가지고 제목이 할렐루야인 줄 알았어요 고정관념 내려놓으라고 했죠 제가 바로 이 때를 위해서 제가 아까 그 장악에 제가 아까 설명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하면 벌써 여러분 성교, 전도 아니에요 더 설명할 필요 없겠죠? 그렇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렇게 사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데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기록했네요 성령은 성령은 우리의 연약금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육신의 청욕 안목의 청욕 이생의 자랑만을 구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령이 아주 그냥 속이 터진대요 어휴 이 깝깝이들아 이 바보들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진이 강구하신단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강구하고 계신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뜻을 발견하려고 금식하는 것 내 소원을 어떻게 해서든 잃어보겠다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성령이 나를 위하여 탄식하면서 대신 하나님께 구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뜻을 깊이 읽고 알아내고 말리라 하면서 금식하는 것 도대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작전기도 하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정이요 작전기도요 작전기도요 금식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야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구원하니까 또 벌써 성교 전도 버려요 고장관용 버리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구원이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된다면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것 또한 하나님과 같아질 겁니다 같아졌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된다면 우리는 건강 때문에 죄를 더 많이 지을 거예요 돈 때문에 더욱 타락하게 될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가 결코 여러분을 망하게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무엇이 정말 해로운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본문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런 말씀이 됩니다 들어보세요 아버지의 뜻은 구원이다 이 뜻에 동참하겠니? 동참하면 이 구원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게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아먹지 못하고 너무 잘못된 해석으로 살아가기에 답답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귀에 팍 꽂히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홍대세교의 내 자녀들아 아버지의 뜻은 구원이란다 이 뜻에 동참하겠니? 동참하면 이 구원사역에 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채워줄게 구원이라는 관점으로 불신자인 여러분의 부모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형제들을 바라보십시오 친구들을 바라보십시오 직장 동료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께 구하세요 무엇을? 인내를 주세요 용서할 마음을 주세요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 저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할 모세와 같은 능력을 주세요 우리 주님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관점으로 지금 여러분 앞에 직면한 그 고난을 받아들여 보세요 무엇으로? 구원이라는 관점으로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그 고난은 구원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고난은 저주가 아니게 될 겁니다 그 고난은 구원을 위해 위대하게 쓰임받을 관점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된다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실제 예로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세 번 시험했죠 세 가지의 시험 내용이 다 무엇입니까?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우리가 그토록 다 원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모두 거절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뜻은 구원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오직 구원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구하며 33년을 사셨습니다 구한 모든 것을 얻으셨고 실제로 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며 사셨어요 나타내 보이시며 사셨습니다 우리 합동 측은 고신인 합동은 성경의 게시록이 말씀이 종결된과 동시에 기적도 끝났다고 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봐요 지금도 이 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아프리카 구석 어딘가에서 또는 중동 굉장히 위험한 그런 국가 어느 지역 어디에서 정말 고잘 것 없어 보이는 한 청년이 목회자도 아닌 한 청년이 말씀 하나 붙들고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구원을 위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주님 저 영혼을 살려주세요 주님 저 영혼을 주님 불쌍히 아겨주세요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띠듯을 위해서 올인을 하자 그 간절한 구원 사역을 통해서 그 청년을 통해서 저는 지금도 그 청년의 기도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믿고 있어요 저는 그런 목사입니다 저는 기적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 김완성 목사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말씀은 번지르게 하는데 왜 저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금식 안에서? 목사님 다시 들어가서 사실 금식하고 오세요 말씀을 연구 안 해서? 무엇을 안 해서? 아닙니다 왜 저에게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런 문제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고 저 때문에 상처받고 실족하고 여러분이 목을 억제고 괴롭히고 있는 낄낄대고 있는 그 귀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을 쫓아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늬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콜하면 돼요 주님은 졸지도 주머지지도 않으신 분이에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를 항상 지켜보는 분이에요 그런 분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치 않았기에 제가 여러분 앞에 무능력한 목휘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헌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생명 예수의 피가 보이고 살이 보이고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고귀한 교회로 보이기 시작할 때 그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가가서 제가 죽고 저의 살과 피가 찢어지고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예수님처럼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버리는 목휘자가 되었을 때 마귀가 두려워 떠난다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권세가 나간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무엇이 있는지 구하라 그래야 내가 다 채워 주겠노라 이것은 복권 당첨이 아니에요 벤츠, BMW, 아우디 그런 거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영혼 회복을 위해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거기에 합당한 거기에 필요한 능력과 은혜와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말씀을 뱉겠습니다 너희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구원의 뜻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구원의 뜻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이렇게 되었을 때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원하는 대로 구한다는 것은 나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곧 내가 원하는 것이오 일치를 말씀하는 겁니다 일치 그리하면 다 이룬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구원사역에 정말 영혼을 회복시키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아름다운 구원사역에 정말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